attendee 작년 1년 전 아, 여기 아, 훨씬 좋아요 아, 귀신보단 정글이죠 저희가 이번에는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러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타봤어요 이거 타면 바로 오! 져죠! 날! 져죠! 여기를 아마존! 근데 요새 되게 핫한 거잖아요. 여기 다 젖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요. 바로 한 번 타보러 갈까요? 레츠고! 온다! 온다! 와 대박! 와 어떡해? 와 진짜! 아 잠깐만 왜 내 쪽이야 왜 내 쪽이야! 진짜 많이 쪄죠 이거! 와 괜찮아요 다들? 아니 우리 다... 잠깐만 얼굴이 얼굴이 다 튀어요. 그러니까! 정글에.. 정글에 온 느낌이네요. 대박이다!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꼬끼리 있어! 꼬끼리 있어! 꼬끼리 있어! 와 고마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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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아아아아아아 양말, 양말 아 다져갔어. 아 다져갔어.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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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오 마이 갓.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 진짜 길어. 여기 지금 완도 돌미역 있거든요. 공룡이 환상의 나라라고 했는데. 아 이거 환장의 나라데 환장의 나라. 우리 여섯 명 중에 제일 많이 찾았습니다. 오 깜짝이야. 양말, 양말 쳐줬어요 양말. 오 깜짝이야. 어우 추워. 아 진짜 춥네 여기. 도장 주세요. 내가 다 젖어서 받아냈 아마존. 도장 주세요. 일단, 아 감사합니다. 일단 많이 젖었어요 여러분? 네. 네. 지금 벌써 세 개나 했어요. 그러니까요. 와우. 3분의 1 했어요. 3분의 1.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쵸? 바로 다음 것도 가볼까요? 다음 건 뭘로 타요 이제? 네. 네. 스탬프를 모으기 위해 저희가 멈출 수 없죠. 네. 네. 다음 네 번째 것까지 타야죠. 네 번째. 네 번째. 저희가 바로 네 번째로 탈. 놀이기구는 바로요. 네. 더블 락스피입니다. 더블 락스피입니다. 와우. 더블 락스피.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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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수 있는 사람은. 그럼 하나 있다면 손 댈까요? 자. 하나 둘 셋. 탈 수 있다. 탈 수 있다. 다 탈 수 있어요. 하네. 하네. 그럼 바로 갈까요? 렛츠고. 탈 수 있죠? 아 네 그럼요. 탈 수 있대요. 재현이가 되게 많이 용기가 많아졌네요. 아 네. 탈 수 있죠? 렛츠고. 간다 간다 간다. 손이 너무 안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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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s. ست. 아. 아. 가 수 있어 하이 alltså. 와야라. 아시팀요. 잘 안 Enough iy이month. 나아야죠 나아야죠 타깝도 안 타고 들어가 진짜 진짜 내 유성은 제 유성 찬스 쏘여서 네 두개서 세수 매주 단체로 세수 세수 김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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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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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멋있다! 멋있다! 지금... 아 이제... 지금... 아마 나오는 멤버들은 이제 제가 개인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 우와! 아 미안해지는데? 갑자기? 저는... 너무 미안해서 반기러 가야 될 거 같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저 위에서 재현이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와 진짜... 맞아 나도 사실... 이걸 하고 싶었어... 아 진짜... 너무 여유있는 표정을 보니까... 맞아요... 좀 그랬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두 번은? 재밌어? 정말 웃음? 한 번만 잊었을 때... 한 번만 잊었을 때... 한 번만 잊었을 때... 한 번만 잊었을 때... 저도 받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 있으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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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다 받았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금... 벌써 또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아 그쵸 배고프죠? 네! 근데 저희가... 아직 돈이 남았으니까... 좀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아 뭐 먹어요? 네! 갈까요? 그냥 저녁 식사 하러 갑시다! 어! 레츠고! 레츠고! 아래났어요! 배고프다! 전 정했어요! 뭐예요? 벌써? 저는 치즈 해쉬바베큐 버거 세트 먹을래요! 뭘로 했어요? 나도 먹을 거예요! 아 하나로? 뭐 뭐 시켰어요? 텐더! 텐더식! 네! 저희 주문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밥을 먹겠습니다! 너무 웃겼어! 옆에서 옆에서! 저희가 사실 아침에도 햄버거를 먹어서 에?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 벌써 나왔어요! 몰래 하나 더 샀어요! 와우! 대신 열심히 남은 시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줘! 열심히 하죠! 봐주세요! 밥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와! 다 왔어! 이거 샀어요! 후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 챙겼죠! 이게 바로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둘이 이거 쓰세요 그러면? 네!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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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잘 먹겠습니다! 할까요? 네!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아아아 우와아 고수에 저희가 가겠습니다! 형! 좀비가 눈앞에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악! 오마이갓! 우리 아빠 경찰이다! 아저씨 우리 아빠 경찰이에요! 오마이갓! 진짜 무섭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우와! 안녕! 여기.. 여기.. 인사해주세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얼른 도망가요! 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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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생님 좀 많이 무서워요! 안 보이는데? 오마이갓~! 오마이갓! 조심해! 오마이갓! 오마이갓!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컴온, 컴온. 너무 춥고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 무서워요, 지금. 아까도 조금 좀비 봤잖아요.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좀비 어땠어요? 무섭죠? 아니... 아까는 저기만 호러메이즈인데 밤 되니까 전체가 호러메이지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분장하신 분들만 분장하시면 좋은데 놀러 오신 분들까지 분장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놀러 오신 분들까지! 맞아. 내가 지금 진짜 좀비인데 온 거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이제 여기만 있는 거죠, 좀비는? 네. 그럼 무서우니까 빨리 갑시다. 얼른, 얼른 도망가요. 난 무서워, 빨리 갑시다. 갈까요? 아 무서워. 레츠 고! 네! 아 진짜! 저희! 이제 안 무서워! 이제 안 무서워요. 진짜 오늘 저희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밤이 되고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 지날 시간이 됐어요.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오늘 저희 여행이 스탬프 여행이었잖아요, 스탬프 여행. 맞아요. 오늘 다들 스탬프를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 확인! 저 먼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스탬프 개수는? 네 개! 네 개! 오! 오! 저희 거는? 오... 세 개요. 세 개! 오! 세 개! 제형 군은요? 네, 다섯 개! 어? 어? 잔주현이 형이? 네, 죄송합니다.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 아! 세 개, 네. 세 개? 네, 세 개. 거짓말 했으니까 마이너스. 아, 그거 아세요. 그냥 빵개, 빵개. 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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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거짓말 했으니까. 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오, 네 개! 네 개!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켄타 형은? 마지막에 저는 네 개입니다. 오! 자,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잠깐만, 재현 씨는 어떻게 보면 폴 씨보다 스탬프가 적네요? 그러네. 아니, 저 또... 어, 3? 아, 4. 아, 아, 쏘리. 아,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장준, 켄타, 폴 씨가 공동 1대예요. 오! 네, 진짜 재현 씨 좀 분발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요. 다음 화 때 한번 진짜 제대로 분발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잘 아는데 너에게서 다른 사람이 보인다. 이로민? What about Anna? Anna. Anna! All right? After you say it. Yeah, after I say it, you'll be like Anna! And you'll grab her? 오케이. 켄타 형이랑 저는 짝꿍분들과 골드니스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서움을 마다하지 않고 놀이기구를 탔는데 음. 아, 근데 저는 오늘 되게 많이 느낀 게 재현 군이 호러메이즈에서 중독 포기 안 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오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진짜 감동받아서 이제 좀 만족스러워요. 아, 진짜 수고했어요, 진짜.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들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 어땠어요? 아, 저 진짜 잊지 못한 기억일 것 같아요. 아, 네. 켄타 형은요? 어, 네. 저는 어... I'm so happy. So... I'm so cold. 아, yeah. Yeah, cold. Yeah. 근데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아, 뭐...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에버랜드에 오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오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약간 좀 처음 경험을 해보는 것도 많아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글로벌 팬들과 함께하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K-POP 성지 술래기 JB 차일드 두어! 안녕!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꿈의 시간을 살아도 You're the only one for me 너뿐의 계절이 지나도 You're the only one for me 어떤 네 인연도 널 대신하지 못해 그립다 네가 그립다 오, 잠깐만. 진행하지 마! 취하지 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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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빠이빠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하지 마요 형 아 진짜 무겁다 아 진짜 아 계속 늘려요 저기 어이